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약간 짜증났죠? 그리고 오늘 1부에서 들리는 소식 들으면 열이 절로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정봉주 의원권 같은 경우 저도 좀 답답해요. 옛날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지들이 과거 막말 때문에 비판받고 그리고 공천도 취소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한마디로 물타게 하려고 희생양으로 정봉주를 끌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슬그머니 동지를 내줬다는 점에서 사실 저도 많이 섭섭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거 섭섭하고 서운해할 시간에 윤석열 정권, 한동훈, 정치검사, 국힘 얘들하고 좀 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문제, 왜 정봉주를 탈량시켰어? 라고 하는 그 힘과 정렬을 한동훈을 까는데, 국힘당을 까는데 몰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국힘당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대처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아, 좋아요. 하지만 대처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계속 민주당 까지 마시고요. 그 힘으로 한동훈 윤석열을 까달라고요. 그게 사실은 정봉주 의원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기서 민주당 까면요. 정봉주 의원은 더 죽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열이 좀 오르는데 잠시 제가 소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어떤 유튜브가 열이 한참 오를 때마다 힐링타임 가졌겠다고 하면서 광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 그냥 제가 볼 때만 해도 저게 광고가 왜 힐링타임이야? 라고 했었는데 열 오를 때 잠시 광고 얘기를 하면 피때가 조금 내려왔네요. 장용진 TV에서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쇼핑몰을 이용해 주시면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장용진 TV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쇼핑몰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장용진 TV를 언론사로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본금 혹은 투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떻게 보자면 프리랜서로 뛰고 있지만 좀 어떤 소속이 있거나 안정된 수입이 있다면 훨씬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뛰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친구들을 발굴하고 키우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진 TV 쇼핑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핏대를 조금 가라앉혔네요. 광고하니까 확실히 핏대는 좀 가라앉네요. 자, 한숨 돌렸으니까 세 번째 소식은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제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집중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충청권은 아직까지 여론조사가 마감이 안 됐다고 합니다. 어제 그제부터 충청권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수도권과 영남 쪽의 여론조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지금 국힘당에 밀리고 있네 뭐 공천 바동 때문에 그러네 하는 온갖 이상한 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 상황은 수도권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 인천 물론이고요.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이게 지금 불안한 거야. 이대로 가면 부산에서도 부산, 경남에서 10석 이상 내줄 것 같아요. 낙동강 벨트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 해운대라든지 부산 남구라든지 이런 곳까지 부산 진구까지 부산 한복판까지 내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얼마나 지금 다급했겠어. 다급하니까 얘네들이 쓰는 방법이 뭐야? 꼼수,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힘차게 한 방 맞으면 두 방 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서야겠죠? 자, 수도권과 영남, 특히 부산 쪽에서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일단 호남하고 경북에서는 여론조사를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실 어느 정도는 거기는 결론이 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는 부산, 경남하고 그리고 충청권, 수도권 여기에 여론조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은 수도권과 영남권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상당히 선전 중입니다. 자, 계양을입니다. 벌써 5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5가지 여론조사 보니까 조선일보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43대 35, KBS에서는 48대 36, YTN에서는 42대 39, 표차가 가장 적죠. YTN이 가장 적었습니다만 다른 데서는 적어도 4%, 많으면 10% 이상 납니다. JTBC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 차이가 납니다. 경인일보 같은 경우도 4%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앞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느 하나 원희룡이 따라왔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자, 장난질을 아마 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써먹었다? YTN 이 조사를 써먹으면서 원희룡이 이재명을 지금 따라잡고 있다. 막 이런 보도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위험하다. 이런 보도를 냅니다. 이게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써먹었던 수법이죠. 지난번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거가 한꺼번에 열렸었잖아요. 그 선거 때 원래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 유세를 지원하지 못하게 개양을에 붙잡아 두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개양을 선거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지금 따라잡히고 있다. 막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개양을에 실제로 붙잡혔어요. 못 움직였습니다. 뚜껑 열어보니까 압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여론조사가 다 개짓거리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하려면 지역구 여론조사도 적어도 300명, 웬만하면 500명 이상을 여론조사 해야지 판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에는 딱 그 선거구에 사는 사람들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딱 그 선거구에 사는 사람들 추출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소를 알아? 뭘 알아? 몰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안심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주소지는 거기인데 내 실제로 사는 곳은 딴 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잘 안 맞아요. 진짜로 잘 안 맞아. 그런데 그 잘 안 맞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이재명이 따라잡히는 것처럼 떠버린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전국적인 지원 요새를 못 가게 막은 거죠.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써먹으려고 YTN 이 여론조사를 맨 처음 들고 나옵니다. 차이가 큰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득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이 원희룡한테 따라잡힌다. 원희룡이 따라가고 있다. 진짜로 그래?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에서 너도 나도 여론조사를 쭉 해봅니다. 해보니까 뭐가 나온다? 에이 어림도 없네 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거짓말을 더 못하게 된 겁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우세를 굳히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 갑입니다. 이광재 의원과 안철수가 맞붙었어요.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 차이 이내로 여기서는 4% 차이로 바짝 좁혀든 것도 있습니다. YTN이 대체적으로 보수 과포집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광재 의원 여기 지금 공천이 확정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광재 의원 지금부터 힘을 내면 얼마든지 안철수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샤이 진보표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샤이 진보. 자기가 민주당 혹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마치 그 얘기를 겉으로 꺼내놓지 못하는 사람들 샤이 진보가 상당히 있을 거다. 3에서 5% 정도. 그것까지 감안해보면 이광재 의원 아직 실망할 때 이르죠. 자 다음. 여기는 경기분당을입니다. 경기분당을에서는 지금 김병욱 후보하고 김은혜가 맞붙었는데 경일보에서도 김병욱 후보가 앞서고 있고 동아일보조사에서도 김병욱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JTBC에서만 뒤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경기 수험병입니다. 김영진 후보와 박문규 전 장관 앞서고 있습니다. 김영진 후보가. 자 그 다음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진갑 서은숙 최고위원이 지금 그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정성국 의원과 맞붙었습니다. 예.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2% 차이가 안 납니다. 2% 차이밖에 안 나요. 여기는 2% 차이가 안 나고 1.9%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2.2% 차이가 납니다. 부산진갑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요. 제 보장합니다. 서은숙 최고위원이 현재 앞서고 있다고 해도 과학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적어도 부산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앞서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죠. 자 부산에서도 봐요. 잘 싸우는 사람이 지지를 받는 거야. 부산에서 잘 싸우는 사람. 잘 싸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계속 부산의 중도표 부산은 중도표다 부산은 보수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안 싸우고 뒤로 물러날려고 하는 놈들 깊다 많았거든요. 자 하지만 뭐 보세요. 서은숙 최고위원처럼 잘 싸우는 사람이 지지를 더 받는 겁니다. 자 부산진갑에서 서은숙 최고위원 상당히 선전 중입니다. 자 여기는 경남 양산을입니다. 김두관 의원하고 김태우 전 경남지사 두 경남지사가 맞붙은 곳인데 MBC 조사에서는 43대 43 동률이 나왔습니다. YTN 조사에서는 41대 34로 김두관 의원이 이겼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39대 41 2% 차로 김두관 의원이 졌습니다. 하지만 JTBC 조사에서는 45대 38로 김두관 의원이 이겼습니다.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산 경남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많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김두관 의원이 지금 현재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JTBC 보도인데 7% 차이로 앞서고 있더라. 다음은 서울 종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헌 변호사가 출마한 곳이죠. 앞서고 있습니다. JTBC에서는 6% 여론조사 꽃에서는 7%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아직까지는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나 거의 오차범위를 넘어가기 직전이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종로 쪽에는요 분위기가 훨씬 곽상헌 변호사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노무현을 계승할 또 다른 인물이 이번에 탄생할 것 같습니다. 종로에 계신 분들 혹시 연락 좀 돌려주셔가지고 곽상원 후보 지지해달라고 연락해 주세요. 박가리 좀 많이 하세요. 자, 서울 종로입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 북구 갑이에요. 전재수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맞대결이었는데 지금 현재 세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 여론조사 모두 전재수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표 차이는 적게는 7%, 많게는 14%까지 납니다. 이거는 뭐 전재수 의원이 우세를 보인다고 해도 가언 아닙니다. 자, 부산 경남 험지죠. 근데 지금 분위기 보세요. 험지 아니네? 라는 생각 드시죠? 자,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서울 중구 성동 갑입니다. 전현희 의원하고요. 윤희숙, 임차인이라고 했던 땅부자 임차인. 땅부자 임차인 윤희숙과 전현희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적게 나기도 합니다. 1.9% 아슬아슬하기도 하지만 6% 가까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8%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현희 의원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분위기 좋죠? 자, 다음. 여기는 동작을입니다. 유삼형과 나경훈이 맞붙었는데요. 지금 지고 있어요. 뉴스토마토가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41.4에 47.1. 다른 곳에서는 오차범위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오차범위 이내로 표 차이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많이 가면서 여기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금 표 차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서니까 유세에 나서니까 표 차이가 확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발목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한동훈은 돌아다니는데 요새는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혀. 한동훈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이제부터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약발이 빡빡 올라갈 거야. 약발 죽이는 이재명의 발목을 잡아야 돼. 그래서 막말 어쩌고 어쩌고 그걸 억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이재명 대표 또 발목 잡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더 세게 나가야 돼. 한동훈 말 하나하나 물고 늘어져야 돼요. 여기 서울 동작을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앞서서 보신 데 보면 유사명 후보가 많이 뒤지는 걸로 나오죠. 하지만 적극 투표층의 투표 의사를 물었더니 지지율을 물었더니 적극 투표층에서는 오히려 유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힘당이 33.9%인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표를 합치면 무려 43%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얘네들보다 무려 10%가 더 나오는 거죠. 즉, 적극 투표층이나 비례대표 투표 의사를 볼 때 여기 박가리 하면 동작으로 박가리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박가리 합시다. 다음은 경기 수원정입니다. 김준혁 교수님하고 이수정 교수가 맞붙은 곳인데 큰 표차는 아니지만 김준혁 교수님이 좀 더 앞서고 있죠. 여기서는 2.8%, 여기서는 2%. 경인일보와 경기일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표차이가 크진 않지만 김준혁 교수님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여기도 분위기 좋네. 그렇죠? 자, 경기 여주 양평.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김건희의 고향이죠. 여기서는 김선교가 힘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경기 김포 갑, 김포의 서울 편입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개 우리가 그쪽을 걱정했었는데 민주당 김주영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기 용인 갑에서는 이상식 후보가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를 13% 앞서고 있습니다. 이 이원모는 윤석열의 직계죠. 윤석열이 공천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애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인가 계잖아. 검사하던 애. 그런데 1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가. 여기 아마 문병호인가? 하여튼 누구야? 홍영평가? 거기 나온 거죠. 거기에는 노종면 후보가 국민의힘을 11%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그다음에 경기 김포을 역시 민주당이 앞서고 있죠. 박상영 후보가 홍철호 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4% 차입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펀앤마이크, 정규제, 정규제. 걔네들이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실제로 가보면 뭐가 나온다? 박상영 후보가 훨씬 앞설 거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경기 이천 역시 44.1대 39.9.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4갑. 여기가 부산인가 싶네요. 부산인데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50%의 지지율. 국민의힘 이성권, 이 사람 부산시 부시장했거든요. 35%, 15% 차이로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을, 노무현 대통령이 계신 그곳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호 의원. 박광원을 세게 깠던 바로 그 김종호 의원이 49% 지지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압도하고 있어요. 이 밖에 시흥 씨 같은 경우에는 조정식 의원이 앞서고 있고요. 부천을에서는 김기표 변호사님이죠. 김기표 변호사님이 앞서고 있고요. 용인시 정에서는 이현주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연수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무려 52.9% 과반을 훌쩍 넘기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민주당이 뒤지고 있네. 국힘당이 한동훈 효과를 보고 있네.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보도가 다 개소리였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죠. 뚜껑 열어보니까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료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갔다 보시느라고 시간 좀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숫자로 말하죠. 데이터로 말하죠. 증거로 말하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해볼 만합니다. 앞서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여기저기 지역구별로 앞서는 게 나오니까 국힘당이 지금 미쳤어. 돌았어. 물고 뜯고 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쌩난리예요. 쌩난리를 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를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시비를 겁니다. 오늘은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죠? 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별 얘기도 안 했어요. 윤석열이 잘했다 싶으면 2번 찍으세요. 살만하다 싶으면 2번 찍으세요.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셔도 좋습니다. 왜? 집에서 쉬는 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2번 찍는 거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못 살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1번 찍으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뭐 막말인가요? 이게 막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힘당하고 수구 적폐들 이게 막말인 것처럼 희한하게 꼭 베베 꼬고 있죠. 베베 꼬고 있습니다. 전혀 막말 아니잖아. 아니 윤석열이 잘했다 싶으면 2번 찍으세요. 그리고 투표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 그것도 결국 2번 돕는 거예요. 그럼 뭐 잘못됐어요? 뭐가 비한대? 어디가 비한대?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걸 막말이래. 이런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막말했네 어쩌네? 물고 떨어지면은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아따 더럽다. 내가 사과하고 맞게. 라는 식으로 물러섰어요. 물러서면은 뭐 막말했다. 막말했다. 인정했잖아. 라면서 이제는 사퇴하라 그럴 거예요. 사퇴 안 한다. 그래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면서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선거판을 뒤집으려고 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야 한동호 니나 똑바로 해 인마라고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서 뭐? 니 딸 얘기했다고 니 딸 얘기했다고 아동학대로 고발한다고 야 한동호 니나 똑바로 해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니는 딴 거 관두고 비번이나 까 비번 안 깔라고 몸싸움하고 야 검사가 돼가지고 야 지사하다 이 자식아 이런 얘기를 합시다. 툭하면 전정권 어쩌고 하는 거 그걸 물고 늘어집시다. 솔직히 막말 중에 막말이 뭡니까? 전정권에서 김건이를 탈탈 털었다. 그 막말이잖아요. 누가 털었는데? 지가 했잖아. 윤석열하고 한동호는 지가 했잖아. 그런데 그 짓을 자 한마디도 우리는 하나라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야 한동호 니 딸 입시 문제 해결해. 니 마누라 탈세한 거 해결해. 그리고 니 물려받은 건물 여기저기 불법 건축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정리했어? 물고 늘어집시다. 그리고 한동호 니네 아버지 노동탄압 했던데 너 그래도 돼? 노동탄압한 그 대가로 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자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맞서 싸웁시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또 당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